여기가 이름이 뭐야? 바람의 전화 바람의 전화 뭐라 그랬어 바람이? 천혜 집은 마음을 남겨두는 맘 천혜 집은 이제 하세요 했어? 아니 안했어 왜 안했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단 말이야? 마음에 지금 남겨둔 말이야 하나도 넌 없다 있어 있어? 근데 왜 안했는데? 다음에 하려고? 다음에 알았어 그럼 다음에 해 아빠 여기 와서 이거 들고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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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제 알았어? 그렇게 있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저기에 있을 테니까 응 이거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그래 이걸로 찍을 것이야 네걸로 안 찍을 것이야 이걸로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 세례로 찍어? 알았어 그럼 셋으로 찍어줄게 난 눈물부터 나오는데 넌 무슨 소식을 들었기에 꽃부터 피었니? 엄마 이것도 노래였어 진달래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너는 무슨 소식? 아닌데 그래 맞아 그 노래 부터 트럭기에 꽃부터 피었니 응 야오리리 에이 그거 그냥 하는 거잖아 응 이 노래는 이건 알기 불러봐 근데 섬집 아기 아니고 섬집 아이였어? 아이였어? 엄마가 섬 그늘에 꿀 따라어 가면 그래 이것은 이렇게 부르는 섬집 아이였어 찔레꽃 다시 부러볼까요 한번? 아니요 몰라 찔레꽃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기찻길요 자 깊은 산골 기찻길요 애살 꼬여 살랑이는 곳 개통참에 열렸네 샛노란색 두개가 엄마 엄마 부르며 열렸네 기차가 지나갑니다 야 여기 공통된거 뭐였어? 엄마 그래 엄마 여기는 울음막길이에요 할머니가 맞아? 아니면 할머니가 많이 신경쓴 길이야 아 여기도 한번 앉아 봐봐 거기 안해줘 그쪽으로 들어가지마 왜 그쪽으로 왜 알았어 마음대로 그래서 앉아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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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부서져 부서져? 근데 안어먹는게 작가 넌 여름꽃이 안이뻐? 예뻐 이것이 솜나물이야 솜나물? 얘도 먹는거야? 나물이잖아 나물 난 먹어본적이야 자 이쪽으로 가서 이제 가운데 서가지고 니가 자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다 한번 다 읽어봐라 여기서 엄마 저거는 엄마 이거는 엄마 이거는 엄마 얘는 엄마 이거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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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배우다 너는 누구야? 나 나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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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너는 죽어라고 엄마는 한 번 물으면 대답 안해 뭐가 그래 그것이 아니라 못살게 구는것이 지금 그런데 있잖아 자 저기 항아리 있잖아 저기 혼자 떨어져 있는 항아리 저 항아리는 뭐라고 써져 있어? 아니 안 써져 있는데 누구야? 아빠 그래 아빠야 불쌍한 아빠들 왜 엄마 불쌍한 아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웃어? 아빠 안 불쌍해 안 불쌍하잖아 이게 더 불쌍해 엄마 나 한마밖에 없는데 엄마 부르는 게 몇 개야 아빠가 더 살기 편해 외롭잖아 저것은 뭐라고 했었어? 마음에 숨겨둔 말 그래요 그러면 가서 마음에 숨겨둔 말 한번 해 봐봐 숨겨둔 말 한번 해 봐봐 숨겨둔 말 한번 해 봐봐 아니 수피 바쁘데 다음에 전화 알았어 그러면 그럼 다음에 언제 오래? 약속은 잡았어? 4월 중순 4월 중순에 4월 중순에? 밀렸대 밀렸대? 응 얘가 다시 하네 알았어 그러면 나를 찾는 순 자 구령만더를 찾으러 가는 거다 이쪽으로 나를 찾기엔 제가 너무 못생겨 누가? 아 얘 어울리지 않아 얘가? 응 그래도 뭐 한번 찾으러 가봐봐 저 분홍꽃이 진달래야? 그러지 저기 표어있는 건 진달래들이지 어디 화분에 심어진 건 다 철죽이라고 보면 돼 진달래는 안 심어 진달래 점프 못해? 왜 못해 여기까지 못해? 할 수 있는데 저기는 내가 올라간 곳이 아이고 아이고 놔두고 놔두고 여기는 못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힘들긴 힘들어 좋아 이거 길이 아닌 거 같은데 왜 길이 아니야 가면은 다 길이야 네가 가고 있으니까 길이지 이거 왜 이렇게 뺑 돌아간다고? 뺑 돌아가든 반드시 가든 그것은 네 마음대로 가네 저기도 산속에 진달래가 펴 있잖아 뭐? 여기서 복붙탕 아빠 다음에 그런 거 찍어라 꽃다 만드기 꽃다 만드기 꽃다 만드기 꽃다 만드기 꽃다 만드기 네가 해 아이고야 나와라 무슨 생각이 들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곳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곳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곳? 그러면 생각 없이 있는 곳 거기서 앉아서 너를 찾아봐 너를 찾아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각도가 별로 안 예뻐 아이고 참 이쁜 사람들은 어떻게 찍어도 다 예뻐? 아니야 이거는 너무 다리가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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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이쁘라고 찍는 건 아니거든 이쁘라고 찍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찍고 집에 가서 나를 찾는 거야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찍고 집에 가서 나를 찾는 거야 찍고 오우 이쁘네 인스타에 올려야지 인스타에 올려야지 인스타에 올려야지 인스타에 올려야 찍어야 여기 사람이 많이 오는 거야 여기는 그냥 내가 누구지? 나를 찾는 집 나를 찾는 집이 아니었구나 나를 찾는 숲이었구나 나를 찾는 숲이라 겠잖아 나를 찾는 숲이라 겠잖아 WiFi 월요일 화요일에 결혼한 사람 아는 거야? 뭐? 이끌지 뭐 야 이끌지만 정말 그거는 어디가 궁금해 너무 예쁘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어때 느낌이? 원실에 가서 원실? 비 내릴 때 하늘을 보면 좋겠지 아 한 번 봐봐 이거 아니 꼭 문 열 필요는 없지 난 항아리 였던 적도 없었어 문으로 사용되었던 폐자재로 만든 적 근데 항아리가 신기하게 찌그려져 해서 깨졌네 이 정도는 원래 그냥 구울 때부터 잘못 구워진 거야? 당연히 지금 구우면서 바그러져 본 것이지 지금 주저앉아버린 것이지 지금 그래서 얘는 단 한 번도 항아리에 역할을 해본 적이 없지 보고 느낀 점이 뭐 있어? 난 근데 원래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 딱히 뭐 크게 와닿아지진 않아 원래 문이 꼭 문을 필요 없고 난 이미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픈마인드 열려있거든 그거 줘보려고? 야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 말로 여기서 소원을 여기 누가 한 번도 지금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응 넣어도 돼? 넣어도 돼지 당연히 왜 잘해줘? 그럼 해주지 나랑 오늘 새 장문을 열었다 근데 왜 열었는데?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빠가 쓴 거 내가 하신 게 아니잖아 어? 왜 열었는데? 새를 나가게 하려고 새를 나가게 하려고? 새에게 자유를 새에게 자유를 새에게 자유를? 뒷이야기였어 뒷이야기 뒷이야기 그것은 스스로 생각을 해야지 뭐 너한테도 새 장문이 있을 거 아닌가 닫아놓은 아하 아하 뭐가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인제? 약간 아빠는 안 봤지? 리틀 포레스트 몰라 응 그 영화에서 나의 숲을 가꾸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응 일단은 그거 한번 읽어보지 내가 꽃을 다 밟았어 냉이꽃 먹는 건가? 이 밥 아니야 냉이나물 그래 그 냉이꽃 다 냉이꽃들 하얀 그러면 김성범 뜨거워서 터져버렸어도 차여서 찌그러졌어도 꽃 한 송이를 품었어도 소가리로 멍을졌어도 밋밋하게 살아왔어도 이젠 항아리가 아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자 이제 겉으로 보면 항아리인데 이제 조각을 막 붙여놨잖아 시도 적어주고 더 이상 항아리가 아니라 그건 더 이상 항아리가 좀 더 멋있게 말해봐봐 좀 더 멋있게 나의 겉만 보고 판단하지마 오빠 난 내 가족이야 너는 뜨거워서 터져버린 적 없어? 뜨거워서 터져버린 적 없어? 뜨거워서 터져버린 적 있었지 너는 이렇게 찌그러진 적 없었어? 찌그러진 적 없었어? 네 너는 꽃 한 송이를 품은 적 있어? 있지 있어? 몇 개나 있어? 얘는 많네 세 번절이 없어 근데 얘들이 지금 항아리 아니야? 뭐라 그래? 항아리인데 자신을 버려버리면 자기가 항아리가 항아리 끝까지 항아리를 고집을 하는 것 보다는 자신을 버려버리면 다른 방법이 찾아지지 이렇게 항아리야? 항아리는 항아리지 좋아 그럼 항아리라고 생각해 항아리는 항아리지 나는 항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말이 안 통하는구만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구만 말이 안 통해 항아리여도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야 항아리가 아닌 게 아니라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다르게 살 수 있는 항아리가 될 거야 알았어 그래 여기서 커플들이 사진 찍었는데 어떻게 찍은 거지? 커플들이? 응 그냥 찍었겠지 뭐 아니야 그 사진 없는 거야 그러면은 니가 봤으니까 니가 알지 고개를 이쪽으로 내밀어 봐 그렇게 안 찍어 이렇게 찍었대 이렇게 찍은지 않은 거야 로은아 너도 여기 올라올지? 못 올라... 한번도 올라가 본 적 없는걸? 로은아 여기로 와봐 일로 와봐 멍청이 강했지? 로은아 으해 고개를 가 останов기 얌 trade 등으로 Neil ampa 안녕